자리 비워줄까? 이재욱 차관 요새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일이라서 오늘 좀 보고를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처는 차관이 안 오시는 부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줬고 공직권에서 좀 이렇게 해서 할 일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우리 김성원 의원님과 계시지만 경비도 파주 연천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아주 신속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전파 경로 분석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차단 또 방역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성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기 차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총력 대응해 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많이 발병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 접경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고된 재앙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최근에 노영민 비서실장께서는 오히려 뭐 SNS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섣불리 올리셔가지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가 정말 만전을 귀한 것이냐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감하고도 신속한 방역을 좀 추진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속히 빨리 조속히 전파 경로를 좀 파악해달라. 그리고 그것에 따른 원천 공세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돼지고기 소비 부분이 출렁거릴 수 있으니 이 돼지고기 소비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좀 담보해주는 그런 꼬보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돼지고기 소비 가격에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미리 아주 예의주시에서 판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시고 또 돼지고기는 사실상 우리 서민들의 식사에 있어서 중요한 식품으로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민부에 아주 신속하고도 강력하고도 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농림 Hospital 부산